아 아 아 아 에 에 아 아 으 으 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와 심리사회의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요.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집니다. 바로 얼굴이 예쁜 가수. 잘생겼죠? 그리고 노래 잘하는 가수. 전통 트로트에서 가왕이라고 불러지는 가수입니다. 바로 이찬원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화 보시는 분들은 보고 계시죠? 영화 보시고 좀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또 영화 보시고 또 섭섭한 마음보다는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원님 25살에 영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우리 주인공 6명 중에 당당히 1명이니까요. 뭐 분량 상관없이 일단은 분량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요. 저는 아직 못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찬원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뽕숭악당에서 이제 한 2주셨는데 오래간만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사랑의 이름표. 보니까요. 우리 현철 선배의 봉소나 연정부터 시작해갖고 현철 선배의 노래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랑의 이름표 현철님의 노래를 들어볼 텐데 먼저 원곡 듣기 전에 이거 뭐냐고요? 뾰록지예요. 뾰록지. 유튜브로부터 빨간 닥지를 받은 게 아니라 짰더니 요즘 잠을 좀 못 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짰으니까 이제 힘이 날 겁니다. 이거 때문에 힘을 좀 잃었거든요. 자 오늘도 낮에 잠깐 잠을 잤는데요. 자 기운을 내서 이찬원 가자. 현철 선배 먼저 원곡 잠깐 듣겠습니다. 이런 별을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참 우리 현철 선배는 독특한 목소리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 이찬원씨가 소화할지. 자 그러면 한 소절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나만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이찬원씨만 사랑해달라는 얘기인가요? 현철 선배님 확실하게 붙잡아 잡아 잡아 붙잡아 이찬원을 꼭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갑니다. 사랑의 이름표 이찬원이 부릅니다. 찬원씨 나와주세요. 이름표를 뭐라고 붙여요? 이찬원 팬카페 공식 팬카페 찬스라고 붙입니다.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여러분들은요 탑세븐 중에서도 누구의 도장을 찍었습니까? 눈도장 이찬원, 마음의 도장 이찬원, 사랑의 도장 이찬원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째다.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살기결제 같다.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이 세상 끝까지 누구만 사랑해요? 우리한테는 찬원씨 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이찬원 아침을 먹고 이찬원의 시절이녀 정심을 먹고 이찬원의 진또배기 저녁을 먹고 울긴 왜 울어 그리고 오늘부터요 사랑의 이름표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붙잡아 확실하게 우리 이찬원님의 마음을 잡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쓰밍도 하고 다른 것도 많지만서도 우리 이찬원 공식 팬카페 찬스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놓치면 깨어지는 요리알 같은... 놓치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감성 분석 끝나고 제가 연속 듣기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아픔인 거야... 아, 사랑은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가 이찬원씨를 좋아한다면 어떤 아픔을 겪었어요? TV조선 뽕숭악당이 그렇게 편집을 해야 되니까 너무 가슴이 시리고 아팠잖아요. 마치 사랑하는 일을 잃은 듯한 느낌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 보낸 듯한 느낌 하지만 이제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주고 마음주고 사랑도 주고 그리고 황칠막걸리도 사고 스트롱바이오틱스도 사고 아유, 나오기만 해봐. 내가 다 사버릴 거야. 아, 이제는 남남이 아닙니다. 이찬원씨와 이찬원의 공식 팬컵의 찬스는요 한몸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고요. 쭉 하고 가는 겁니다.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내 가슴에 다같이 뭐라고 했어요? 이찬원! 사랑해요 이찬원! 어떤 이름표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을 시골에서 다녔는데 강원도 영원에서 다녔습니다. 그때 코 질질이었거든요. 그때 어머님이 이름표를 붙여줬는데 이제는 그 이름표가 아니라 사랑해진 표 이름표 이찬원의 이름을 네밍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훈이 다들 이름표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찬원을 사랑합니다라고 고개를 깎아서 죄송합니다. 노래 안 부르겠습니다. 찬훈아 좋다! 좋다! 찬훈아 좋다! 붕도 찬훈아 좋다! 영찬삼추도 찬훈아 좋다! 우리 팬여러분도 찬훈씨 좋아요! 하이! 갑시다! 이찬원 가자구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표를 갖고 있습니까? 탑세븐 중에서도 우리는요 이찬원이란 사랑의 이름표를 갖고 있습니다. 왜요? 노래 잘하죠? 잘생겼죠? 예쁘죠? 인성이 최고입니다.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치고 사랑에는 눈도장이 있구요 마음의 도장이 있고 그리고 손도장이 있습니다. 꾹꾹꾹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이 세상 끝까지 우리는 찬훈씨만 사랑한다면 그 길은 행복의 길로 접어들 겁니다. 확실하게 붙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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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원 들어 들어 이찬원 곡에 스밍을 하는 겁니다. 진또배기부터 시작해서 천년바위 그리고 시전인형 딱풀 놓치면 안됩니다. 놓치는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오우 깨지니까 유리알이죠. 하지만 사랑의 상처는요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찬원씨와 함께 할 겁니다. 저랑 함께 이찬원씨의 한갑 해갑단지까지 가자구요! 사랑은 아픔인 거야 아 사랑은 편집의 아픔인 거야 서혜진 국장 그렇게 편집하지 말아요 우리의 가슴이 너덜너덜해지잖아 자!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가는 겁니다. 영화도 개봉했으니까 영화도 보시고 오늘 또 사랑의 콜센터도 보고 그리고 우리 MBC 스포츠 플러스 얼마나 해설 잘합니까? 히든 싱글식스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보자구요! 정주고 마음주고 저는 황친막거리를 10박스나 시켰습니다. 뭘 그거 갖고 그래요? 권 교수님! 나는 20박스 시켰어요. 그리고 스트롱바이오틱스 드시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이찬원씨 우리는 남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순희 엄마 순희 선생님들한테는요 막내 아들 막내 손주와 같습니다. 또 저한테는요 조카랑 똑같습니다. 이찬원 만세 만만세 우리의 사랑하는 가슴에 다같이 뭐라고 불러요? 이찬원! 사랑해요 이찬원! 이찬원! 이찬원의 이름표입니다. 이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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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이고 신난다 가자 하이 갑시다 갑시다 이찬원 하이 갑시다 이현복 셰프님 맛있는 거 만들어주세요 우리 찬원님 맛있게 먹게요 이름표를 붙여내 가슴에 우리의 가슴 속에는요 이름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수를 위한 이름표는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찬원입니다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치고 요즘 이찬원씨가 너무 예뻐진 것 같지 않습니까 물이 올랐어요 이제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봉순아 연장 빵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이 세상 끝까지 찬원님만 사랑한다면 제가요 여러분들 뭐 필요합니까 찬원씨만 사랑한다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진짜입니다 확실하게 붙잡아 이찬원의 노래를 잡아 이찬원의 황친막글를 잡아 이찬원의 스트롱바이오텍스를 잡아 음은 안 맞지만 수도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죠 뭐 하지만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기에 이찬원씨의 노래를 꽉 잡고 테이핑 처리를 했습니다 테이핑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해요 이찬원 사랑은 아픔인 거야 아 우리 이찬원을 알기 전에는 편집에 대한 거 전혀 몰랐죠 근데 이찬원을 안 다음부터 왜 이렇게 TV주선 편집하는 거야 야 이놈들아 자꾸 편집하면 내가 달려가서 밥 사드릴게 아이고 오래간만에 해봅니다 나는 쓰밍도 하고 나는 밤도 샜다고 합니다 우리 찬원이 어머님들 우리는 남남이 될 수 없죠 바로 아들과 엄마 아들과 할머니 아 할머니는 너무했다 아들과 엄마까지 가자고요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다 같이 모여요 이찬원을 사랑합시다 누구 이름표예요? 자 참 전통 트로트를 맛깔나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현철 선배의 노래를 자주 들 수 없는데요 이제는 현철 선배의 그 수많은 노래 또 다른 가수들의 수많은 노래를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바로 이찬원의 이름으로 듣습니다 이찬원 최고! 근데 이찬원만 최고가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팬카페 한 분 한 분 최고가 됩시오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하시고요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찬원 최고와 함께 여러분도 최고가 되는 겁니다 아니 찬원의 어머님 도대체 어렸을 때 뭘 먹을게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고 내 가슴을 콩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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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짱짱 뛰게 하는지 우리 어머니는 요즘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죠? 이찬원 최고! 이찬원 팬카페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